너는 왜 거두었었나요? 너는 왜? 너는 왜? 한국에서는 사랑이 아빠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추성훈 선수 제1교포 3세인 그가 일본에서 오랜 기간 대마왕이라고 불리며 공공의 적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중년 남성들이 추성훈 선수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경기 때문이었죠 47세 추성훈이 최근 2년의 공백기를 깨고 링 위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사실 20대가 한창인 격투기 선수들도 부상 때문에 은퇴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50살이 다 된 그가 다시 경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따름인데요 상대는 바로 8살이나 어린 라이트급의 아오키 신야 종합격투기 전적 58전 47승 10회 1무효의 라이트급 챔피언을 두 번이나 한 기록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겐 다소 독특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오키 신야가 무려 2008년부터 추성훈을 여러 차례 도발했기 때문인데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거침없이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아오키 신야가 무려 筋肉を断裂して。 何だよ。だからなんで2ヶ月なんだからやりゃいいじゃねえかよ。 おめえがよ格闘技盛り上げるとか、そんなんてめえが言ってんのは全部正論だろうよ。 綺麗事だよ。ワンと一緒だよ。 おい。 おめえが本気でそのキャンだったら、カークワンだったら、やってみろよ。 もちろん、あの、やらないっていう選択肢はないんだ。 私たちの女性は10,21歳で、あ、なったよ。 イフォロド、あおきシニャーの、 信じるくなるなら、 衝心を逃げるよう、 ござんにとび嘘つきました。 実際、その2人の2人の2人の2人の2人の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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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は、 初期、ゲームが2人の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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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人で、 それで、 13kg이나 감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가 수많은 일본인 파이터들을 때려 눕힌 데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는 등 분명 국적은 일본이지만 제일 교포라는 정체성이 강했기 때문이죠. 특히 그의 이미지가 나빠진 것은 일본의 국민 영웅이라 떠받들어지던 사쿠라바 카즈시를 이긴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추성훈이 경기 전 피부 건조 때문에 크림을 발랐는데 당시 그는 오일 성분이 아니면 괜찮은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바를 정도로 악의가 없는 행위였지만 그 크림에 바세린 성분이 들어있었고 결국 반칙으로 인정된 것이었죠. 상대 선수인 사쿠라바도 파운딩을 당하는 내내 심판에게 미끄럽다며 항의를 했는데요. 고의든 아니든 결국 이 경기는 무효처리가 됐고 파이트머니 전액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주최사 또한 추성훈의 출전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추방과 다름없는 조치를 해버리고요. 악성 루머 또한 잇따랐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글러브가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안에 너클을 넣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떠돌았는데요. 이 경기에서 사쿠라바가 200대를 맞았다고 하는데 만약 너클이 들어가 있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결과가 나왔겠죠. 이 사건 이후 일본 언론에서는 추성훈에게 대마왕 누르야마라는 별명까지 붙여가며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으며 추성훈 또한 평생 이 잘못을 안고 가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 넘게 추성훈을 욕하던 일본인들의 태도가 아오키 신야와 경기 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그와 비슷한 또래의 중년 남성들은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다. 중년 남성들의 희망이라며 추성훈에게 열광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을 잠시 보며 대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오키 신야와 경기 후에 경기의NI의 강력을 감염으로 감정 이끌어 신야와 경기 후에 추성훈의 악기를 뒤쪽으로 감정 여러 등의 강력을 귀를 낮아다. 혼합보가 신야의 강력을 기조하는 stands 신야의 강력을 향해봅니다. 연기 후에 신야의 강력을 해야만 신야의 강력을 향해 pierre 신욕수가 나요? 신욕수의 판단이 이런가?! 하지만 신욕수가 빠르게 신욕수의 판단은 하지만, 곧은 다음의 자척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할이 어떻게 되었습니다? 첫 시즌 2라는 자척이 되었습니다. 신ha가의 신호가가 한 장르가 되었고, 아기아마가 그리스에라니아가 바깥까지 맞습니다. 아기아마가 어느정도 없었는데, 이 하이니는 아기아마가 깨끗하게 되었고, 쉰야는 다시 한 명여서 아기야와 라이브와 Tetra哥 오래될지 아기야와 라이브 아기야는 다시 돌아오리라 아기야와 라이브에 시그레인 거에 아기야와의 지급하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난해뒀다. 어떤게 좋고 한다면 한 번 다시 말해서 밀접한 건이 아니라 아역이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역이가 요청합니다. 그 다음은 아역이가 그 쪽에서 아역이 Both of them. 아역이 없는 것입니다. 아역이 도전합니다. 아역이 도전합니다. 아역이 도전합니다. 아역이 정장에서 오직 아역이 도전합니다. 아역이 도전합니다. 반납을 돌돌아주겠습니다. 아역이 도전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50살까지 링 위에 서고 싶다는 그가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쳐갈지 궁금해집니다.